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을 시한 줄 것처럼 사랑은 피치노에 따르면 전염병 중에서도 최악의 전염병이다 그것은 변신이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고유한 본성을 빼앗고 그에게 타인의 본성을 불어넣는다 바로 이러한 변신과 상처가 사랑의 부정적 본질을 이룬다 하지만 오늘날 사랑이 점점 더 긍정화되고 길들여짐에 따라 사랑의 부정성도 희귀해져간다 사람들은 자기 동일성을 버리지 않으며 타자에게서 그저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할 따름이다 한병철의 책 에로스의 종말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의 시한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 가을 첫 시집이죠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봐를 출간하신 임승유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끝내줘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제목을 내셔서 아 제가 혼자 광분한 거를 너무 티를 냈죠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승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지만 제가 양력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혹시 양력을 읽었을 때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네 1973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대학교 국어문학과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의 시 계속 웃어라 왜 내 편이 당선되며 문단에 나왔다 네 맞습니다 저 여기서 갑자기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요 충북 괴산 저희 선산이 여기 있거든요 원래는 세종시에 있었는데 세종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파가지고 괴산으로 갔거든요 네 완전 산골이에요 네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길바닥에서 오줌 누구나 이래 왔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산에 네 맞아요 화장실은 없고 급해가지고 차 세우고 그냥 바닥에 쌌거든요 우리 엄마가 괴산에서 네 완전 시골 네 약간 긴장하셨어요? 그럼요 이런저린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시라고 오줌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이 시집이 나온 지 지금 9월 말에 나왔죠 네 그래도 몇 달 됐어요? 네 한 두 달 됐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 두 달 정도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읽었다는 분들이 좀 계시고 뭐 또 덕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인지해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수줍어 하시는 거에 비하자면 이 시집에 있는 언어들은 수줍음이라고는 발바닥에다가 발구댕기는 애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저랑 그런 분은 조금 비슷하게도 같기도 한데 이 제가 기사 봤어요 출간 두 달 만에 중세 네 네 이 불황의 이 어려운 시기에 중세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첫 시집인데 네 그 제목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 네 제가 지었는데 네 처음에 출판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드리고서 마음에 혹시 안 드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목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정말 저는 이런 제목이 시집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봤는데 이제 알라딘 검색창에 광고를 한 걸 봤어요 모르셨구나 네 이 책을 광고를 했어요 이 검색어가 그대로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되게 외워지지 않는 말 같은데 또 이렇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네 좀 입말에 가까운 거라서 네 네 네 그러놓고 제가 이제 목차를 신나게 봤어요 시집 안에서 이제 임승윤 시인이 시를 갖고 놀 때는 아무런 이런 눈치 보는 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시 안에서는 좀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러나 나는 설탕은 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밖에다 화초를 내놓고 기르는 여자들은 라이터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 아버지는 아침마다 산 딸기를 따들고 대문을 들어섰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제목들인데 제목이 이렇게 또 막 앞서는데 시가 못 따라가면 그것도 어려운데 잘 따라 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할 때랑 또 이렇게 한 건으로 묶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2011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4년 만인데 조금 이르면 이르고 그래도 꽤 빨리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탁이 많으셨나 봐요 비교적 아 뭐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막 다행히 제가 많이 오지 않아서 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와서 한 1년에 한 15편 정도씩 그거 어디 가서 말하면 겁나요 15편에 청탁이 왔다 10편? 네 우리가 10편으로 15편이면 어쨌든 이 시집 안에 지금 시가 몇 편이나 들어있죠? 51편이 들어가서 한 6, 7편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추 청탁을 받았던 시들이 꽤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거의 잘 안 고쳐지죠 시가? 네 저는 고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 편을 오래 쓰게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시를 언제 처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분예반도 하고 대학 들어가서 창작 동아리도 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대학 졸업하고 10년 정도 이제 그냥 생활인으로 살다가 35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네 써봐야겠다 그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아 그래서 본격적인 시공부를 시작하신 다음에 네 얼마 만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금방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졌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된 것 같은 어머 왜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얼추 될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2010년도부터 투고를 시작했는데 투고하고 세 번째 만에 당선이 됐으니까 빠른 편이라면 나이는 늦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자기 언어가 이 시집 안에서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누구 담고 여기서 누구 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임승유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노는 언어들로 포진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네요 아니 제가 다 읽었으니까 네 안 읽었으면 이렇게 말 못하는데 읽었으니까 근데 저 이 계속 웃어라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등단작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아마 쓰면서 처음으로 좀 쾌감을 느꼈던 시 네 저도 읽으면서 저에게 등단작 먼저 찾아서 봤거든요 저도 그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시가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구는지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웃어라 팬티를 뒤집어 입고 출근한 날 너는 왜 자꾸 웃는 거니 공장장이 한 말이다 귤처럼 노란 웃음을 까서 뒤집으면 하얗게 들킬 것 같아 오늘은 애인이 없는 게 참 다행이고 너는 왜 자꾸 웃는 거니 공장장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쁜 팬티를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팬티 같은 건 수북하게 쌓아놓고 오늘은 꽃무늬 내일은 표범무늬 어제는 나비를 거느리고 다녔다 결심을 유보하느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넝쿨 식물처럼 내가 딴 생각에 빠지면 손목이 가느다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공장장은 중얼거린다 나에겐 아직 애인이 없고 공장장과 함께 밥을 먹는다 팬티 속을 만지면 울어본 적 없는 울음 설명할 수 없는 오후 번지듯 피어나는 꽃잎을 물고 나비는 날아가 버리고 그걸 알아봐 준다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고 어떻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걸까 애인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의 밑줄을 걷어요 애인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저도 잘 계속 웃으면 생길까요 저도 이 시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사실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애인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이 시를 써나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그게 그 순간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봐봐요 줄 걷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저도 그걸 설명해낼 수 없는 느낌이 들고 불쑥 저도 궁금해지죠 이게 임승윤 시인한테 제가 답을 듣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 내 스스로한테 애인은 어떤 식으로 생겼었지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아무도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건 아닐까 어쨌든 시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4년 전부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직업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국어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세요 네 아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의 시를 학생들이던 몇 학년 작년까지는 계속 고등학교 있다가 올해 중학교로 처음 와서 1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 진짜 어려운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애들이 어렵더라고요 네 뭐 쉽지는 않지만 또 애들은 착해요 대부분 아 진짜 착해요? 네 착해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인이라는 걸 알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학 수업하다 보면 좀 임팩트를 살리기 위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죠 애들이 선생님 시를 읽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애들이 뭐 그래도 좀 읽어주고 따라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호기심? 그래서 검색을 해보나 봐요 뭐래요 애들이? 저희 반에 좀 괴짜 같은 여학생이 있는데 저한테 기숙말로 선생님 시가 야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읽지마 그랬죠 이 정도라면 뭐 야한 거라기보다는 야하려고 했던 건데 중학생이니까 아 저 또 몰랐네요 선생님이신지를 모르고 가능성 있는 포도에 꽂혀서 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해설을 박상수 선배가 이제 붙여줬는데 이 해설 받고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먼저 이제 메일로 언급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네 저 마음에 들어요 네 아니 저도 원래 참 그 해설 잘 안 보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그냥 시만 보고 그냥 누가 썼구나 하고 이렇게 덮어요 보통 근데 상수 선배는 첫 페이지를 이 각설탕 이 부분부터 해서 쭉 읽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단숨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복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시집 전체를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시들은 내가 가늠할 수 없을 길이로 막 퍼져나가는 그 힘이 느껴졌어요 그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자니까 구절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야기는 막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 이 구절만은 나다 이 구절만은 생각이 난다 말해주고 싶다 하는 구절이 어느 시에 좀 있으신지 아 좀 어려운 질문이긴 막 펴보시고 막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인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걸까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 그럴만한 구절들이 편편마다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전 야하잖아요 원래 제가 네 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저 그거 폈는데 네 거기서 아버지는 집에 오다가 엄마랑 닮은 여자와 했다 보통 제가 오래 쓰고 좀 많이 덧붙이고 새끼로 빠지고 그러는데 이 시 쓸 때는 그냥 쭉 한 호흡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화들이 네 이 시에서 임승윤 시인이 아 이거는 좀 내가 자부할 만한 내가 내놓고 싶은 구절이다 하는 제가 말한 건 제 스타일로 엄마랑 닮은 여자랑 했다 이거 고른 거고요 저는 사실 첫 구절이 이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아 이거는 정말 시가 되겠구나 아 내가 어쨌든 시를 물론 시를 쓰는 거지만 그냥 시가 나오겠구나 시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서 저는 첫 구절에 대한 애착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 부분을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읽었는데 이 시를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 네 그게 낫겠죠 네 읽어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춥다고 옷을 많이 껴입는 네가 나랑 하겠다고 옷을 벗는다 뜬 눈으로 여름에 불어났다가 가을에 빠지는 개천이랑도 그렇게 했다 아버지는 집에 오다가 엄마랑 닮은 여자와 했다 구름과도 하고 빈집과도 했다 맞아 죽는 개도 있었고 불쑥불쑥 자라는 애들도 있었다 문 열어놓고 하는 집을 지날 때 국수나무는 가지 끝이 밑으로 쳐지며 줄기가 뿌리 부근에서 많이 나와 덤불을 이룬다 걸쳐진 발목은 문지방을 넘고 또 넘는다 지속되는 몸을 다 통과한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허물은 좋았다 최고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과는 엄마처럼도 하고 엄마랑 닮은 여자처럼도 하고 개 패드 패던 마을 사람들이 개천에 모여 살과 살을 섞어 끓이면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먹었다 아이들이 먹고 가면 노인들이 먹고 가고 돌멩이처럼 쪼그리고 앉아 지붕을 적시면 달이 몰려와 둥글고 어두운 망을 보았다 다 하고 났을 때 구름도 지나가고 아버지도 지나갔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읽으시면서 점점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네 이 시를 쓸 때 느낌도 좀 단거리 뛰는 것처럼 중간에 가면서 마지막 스퍼트도 나고 시가 너무 이렇게 입에 감기는 것도 감기지만 눈에 보이는 듯한 어떤 묘사? 서사? 뭐 이런 것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사성도 느껴지면서 눈앞에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는 묘사성도 느껴지면서 그 시 공부를 하실 때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사람의 시는 어머 나한테는 너무나 내가 못 쓸 시 같았다 혹시 그런 시인들이 좀 있으셨는지 어쨌든 제가 문학 공부를 하다가 오래 쉬고 있었잖아요 더 이상 안 쓸 수는 없겠다 너무너무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한 시집이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김행숙 시인의 이별의 능력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을 때 막 쓰고 싶어졌어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선배들하고 시 공부를 했지만 그 시기에 제가 92학번인데 그 시기에 제가 봤던 시들은 좋기는 좋은데 하고 싶은 따라 제 몸과 감각으로는 저런 언어를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 한 년 뒤에 태어나셨어야 된다 좀 일찍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그 시를 보고 나니까 질투심도 생기고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주는 시집이라고 행숙 언니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해보면 안 돼 갖고 싶은데 나 못 가져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그 시집 이후로 이제 다른 시집들도 찾아듣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그 시인의 말이 한 줄이에요 다음엔 내가 너의 아이로 태어날게 어떻게 시인의 말을 첫 시집의 시인의 말은 아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써야 되는구나 빨리 써줘야지 이러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시인의 말을 이렇게 쓰게 되신 어떤 계기랄까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나서 사실은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좀 있었는데 그 말과 비슷한 말을 제목과 연관성 속에서 찾아낸 것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제 시인의 말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의 괴로우 너무 아기가 맞아서 좀 그런 맛도 없지 않았죠 그 시인의 말과 다르게 시인의 산문조로 이제 추천사 표사면에 들어가는 글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날 일은 이미 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두리번거리게 되는 건 그 때문이다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두리번거림은 반복되고 시간에 붙들린 사람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된다는 걸 그러나 시간의 틈은 그런 식으로나마 잠깐씩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아 되게 저는 첫 줄에 되게 포인트를 주고 읽었었어요 저는 제가 써야 될 시들 다 선배들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돌림놀이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글은 어떤 의미에서 적게 되셨는지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이 한 5, 6년 사이에 쓰여진 시들인데 그 시 한 편 한 편에서 제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집 언고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유난히 어떤 한 누군가가 뭔가 행위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시들이 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물론 그 안에 화자들이 저 자신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한 편 한 편에서 그 시공간 속에서 제가 살았던 몸으로 부딪혔던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 표사를 쓰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약 한 달을 알았거든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니라 한 달이나 보내셨다니까 이 표사가 어쨌든 시도 제 몸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론 내 시론에 가까운 네 제 육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쉽게 나왔지만 이 문장을 적어내기까지는 고심의 시 시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분의 두 번째 시집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게 두리번거림이었어요 그냥 앞만 보거나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지럼증을 이렇게 참아가며 두리번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계획이랄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시를 또 쓰고 싶은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인사경 네 사실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어쨌든 끝까지 좀 써봐야 되겠다 늦지 않으셨어요 왜 늦으셨어요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뭐 계속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 좀 사실 지금은 좀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시 몸을 좀 만들어야겠죠 아유 지금도 계속 몸이 이렇게 달려가는 몸이면 더 오래 못 써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쉬었다 풀렸다 감겼다 풀렸다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사실 좀 겁도 나고 또 저 자신이 또 어디로 갈지 좀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아마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떨리는 목소리로 방문을 해주셨지만 마무리까지 시에 대한 이렇게 굳건한 생각과 또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사랑빵의 꿈단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악평론가 김봉현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완전히 속사포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었나요 네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를 잘하시나요 영어를 번역은 좀 해서 번역서는 많이 냈는데 제가 또 이 토킹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죠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힙합의 본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예요 뉴욕 브루클린 뭐 이런 곳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네들이 바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힙합곡을 들으면 바로 뭔 소리인 줄 알아요 대충은 알죠 그런데 랩 가사는 특히 슬랭이라고 하죠 은어가 많아서 미국 사람들도 아마 다 못아들릴 겁니다 그래도 핫한 막 쏟아지는 힙합 노래들은 계속 찾아서 듣겠죠 네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듣는 거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의 안행이 영어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좋아서 듣다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영어 무지랭이가 됐을까요 영어는 뭐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영화제에 관련된 얘기를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제1회 서울 힙합영화제를 직접 기획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제1회니까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천 개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혼자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서울 힙합영화제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맨땅에 헤딩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더욱 힘들기도 했고 네 네 제가 뭐 영화제의 주인인 건 맞는데 저랑 함께 했던 이제 동료분들이 좀 계시고요 극장 대표님이나 그쪽 파트너도 있고 또 저랑 같이 기획을 공동으로 했던 여성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은 영화제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고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친근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늘 힙합영화제에 대한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구나 네 그렇죠 이게 외국에는 있나요? 외국에는 있는데 막 굉장히 유명한 힙합영화제 통합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좀 지역적으로 좀 있죠 그럼 진짜 우주적으로 최초의 일을 한 거네 봉현 씨가 네 뭐 네 그렇습니다 힙합영화제는 오랜 저의 꿈이었고 저 자신도 영화를 통해서 힙합에 대해 배운 게 많아요 힙합이라는 건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힙합이라는 것은 음악이기도 하지만 문화이기도 하고 또 좀 거창하게 말하면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 태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좋은 영화들을 꼭 한국에서 많이 같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힙합 공연은 되게 많습니다 뭐 행사나 축제 같은 데도 다 이제 소위 래퍼판인데 지금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래퍼판 네 그런데 그 힙합 공연에서도 분명히 좋은 영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공연에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제가 하는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영화제라든가 공연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많이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힙합 공연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영화제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초에 약간 프로로그식으로 뭔가를 했었어요 네 네 타블로랑 제가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스라는 래퍼의 다큐멘터리를 상영권을 사서 제가 직접 번역을 다 했고요 타블로가 감수를 했고 그래서 상영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편을 가지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많이들 보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정대로 올해 가을에 해야겠다 반응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한 거죠 아무래도 영화제를 하면 상영이라는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마 되게 많이 부닥쳐왔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할 당시에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돈? 그렇죠 돈이죠 물론 영화 상영권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거의 맨땅에 헤딩을 했고 그냥 메일을 보내서 한국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지만 또 전에 나스라는 상영회를 한 적도 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반응이 다 온도차가 좀 심했어요 어떤 곳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딱 돈부터 부르는 곳이 있고 비싸게 아니면 싸게? 적당하게? 싸지 않게 조금은 비싸게 그리고 어떤 곳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 그러냐 우리 영화에 관심 가셔서 고맙다 하면서 그냥 무료로 준 영화도 있어요 상영료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곳도 있었고 천차만벌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어려운 거는 사실 돈이었죠 지금 사실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이 영화제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평균 몇 명이나 보러 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 따라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152석 규모의 극장에서 했는데 152석? 네 이게 상징 152석 네 그 어떤 영화는 매진에 가까운 영화도 있고요 평일 오전에 했던 영화는 막 30명 들어오는 곳도 있고 천차만벌인데 하지만 이 극장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영화제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다른 영화제보다 훨씬 출발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시장이 저도 모르는데 지금 뭐 5회 CP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잘 되는 영화제가 첫 회는 오히려 지금 저희 영화제보다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고 그러네요 아니 되게 고무적인 출발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상대로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돈을 벌지 못했어도 영화제로 행복했죠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 따지지 않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많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나 많은 어떤 기업에서 영화제를 좀 좋게 보셨어요 그쪽에도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번에도 어떤 참여를 원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풍요롭게 하겠네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는 조금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지를 또 우리가 많이 몰랐잖아 그렇죠 이게 나는 봉현 씨랑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어져서 맨날 뭐가 새로 올라와서 이게 뭐지 했어요 치킨 시켜 먹는 것과 더불어 맨날 뭐가 상영되고 있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너무 모르니까 알려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되게 제가 조금 이게 뭐지를 알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8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있었다면 봉현 씨만의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은 멋있는 힙합 영화죠 멋있는 그 멋은 무늬만 힙합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사실 영화제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힙합 영화라고 했는데 영화는 전혀 힙합에 대해 다루지 않는데 래퍼 출신인 연기자가 나와서 힙합 영화다 영화는 힙합과 상관이 없는데 사운드트랙에 랩이 들어간 곡이 있어서 힙합 영화다 그게 아니고 힙합 문화에 대한 문화를 다루는 영화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랩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랩의 양식인데 그 랩의 양식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발전 양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에릭 저스티스 프로젝트와 연결된 그 어떤 슬램이라고 하는 그 시와 랩의 중간 형태의 그 또 퍼포먼스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다룬 또 영화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만이 파는 영화가 아니라 멋있고 누가 봤을 때 아 진짜 제대로 된 영화를 골랐다 라고 생각할 만한 영화들을 다 골랐죠 그렇구나 그 영화제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상영작 중에 다수가 힙합 씬에서는 클래식이라고 불리법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클래식이 그 뭐 모차르트 베토르의 클래식이 아니고 힙합의 클래식 명작 고전이다 다 아시겠지만 힙합 씬은 고전인 영화들인데 네 그 중에는 진짜 1983년도에 나왔던 그래피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30년도 전이죠 네네네 그때 보면은 그래피티라는 그 벽에 아시죠 벽에 이제 낙서하는 그것이 장난과 불법의 요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또 뭔가 예술적으로 발전되고 정착되어 가는가 뭐 이런 것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힙합이라는 거는 꼭 힙합 음악으로만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정신과 문화 그렇죠 그리고 흑인의 삶과도 연관이 돼 있죠 이번 상영작 중에는 보이지 앤 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 영화가 9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그 흑인의 개토라고 하죠 네 흑인이 사는 그 위험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이들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 흑인 청년들이 뭐 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뭐 마약을 팔고 이럴 수밖에 없는지 네 서로 총으로 서로 쓸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것에 대해 다룬 하지만 재미있는 또 극까지 갖춘 그 재미있는 극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 영화들도 사실 힙합과 지적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분명히 연결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화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로부터 네 지역적인 것까지 네 봉현 씨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성향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짰겠네요 네네 이거 내년 되기 전에 이거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 뭐 인터넷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봉현 씨가 다 이렇게 뭐 계약하고 이런 것들은 봉현 씨가 다시 주최하지 않으면 우리 못 보잖아 극장에서 볼 기회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누가 뭐 선의로서 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늦었다 보고 싶은데 네 다음 영화제에 초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또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그 공연 뭐 그래피티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이게 뭐 gv가 뭐예요 게스트 비집이라고 해서 그 영화 보고서 그 평론가랑 이야기 나누는 그 아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난 처음 봤어요 무시해가지고 아 네 그냥 뭐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는 처음 봐가지고 네네네 청바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또 이제 한국 힙합의 미래에 대한 간담 등 이제 힙합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아요 단순히 이제 영화를 나누는 축제가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방향으로서의 논의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호기심이 또 들었잖아요 네네 다음 영화제 때는 꼭 이것만은 내가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영화 상영 외에 일단은 다음 내년 제2회 서울 힙합 영화제는 내년 가을에 대해서 갑자기 한 달 전에 합니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부터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화제를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영화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가을에 화룡점정을 찍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보팀이 따로 있나요? 홍보팀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봉영 씨 혼자 하고 있죠? 저와 뭐 극장의 관계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규모를 키워서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힙합 공연과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총체적인 문화적인 경험을 미리 누리고 있게끔 네네 그게 좀 목적이고 그리고 스크린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극장의 스크린을 일하는 이 메리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똑똑하니까 고민하면 내년엔 더 잘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계획 이 영화제 관련된 일 말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가장 금미래의 계획은요 올해까지 제가 계약된 책 두 권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지금이 12월인데 뭘 언제 마감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책 두 권을 마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책 두 권은 어떤 얘기를 담은 거예요? 책 두 권은 한 권은 대중음악에 대한 개론서고요 아 대중음악? 이거는 힙합행만 국한되지 않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저보다 훨씬 고수이고 저와 다른 결을 지닌 음악평론가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누구예요 그분은? 나도원 음악평론가와 공동입니다 아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바로 김경주 시인과 같이 번역을 하는 책인데요 네 우리 경주는 바부네요 네 그렇죠 포에틱스 오브 힙합이라고 해서 힙합의 시학이라는 원서 미국 책인데 어렵지 않아요? 네 저도 어려운데 뭐 공부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경주랑 봉현 씨랑 반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많습니다 분량이 네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시보다는 조금 랩에 조금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빨리 끝내야죠 지금 아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봉현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전 서울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이에요? 네 그러면은 발음이 아주 좋은데 네 미국 가봤어요? 아 미국이요? 네 미국 꿈에서 가봤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아직 안 가봤습니다 외국 어디 가봤어요? 전 일본 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일본어는 할 줄 알아요? 아 일본어는 읽을 줄 알죠 아 진짜? 언어에 좀 탁월한 재능이 있구나 네 수학과학보다는 영어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아 그럼 미국에도 안 가봤는데 네 네 네 본토 음악을 지금 어쨌든 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고 네 뭐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에 안 가요? 가야죠 내년에 갈 겁니다 목표에 아니면 바람이에요? 아니요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아 진짜? 김경주신이 확정을 해 주셔서 아 경주가 경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뭐 잘 되겠죠 저는 뭐 잘 해 주시겠죠 경주가요? 네 네 네 뉴욕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그 뭐 어떤 일로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제 꿈은 그거죠 뭐 뉴욕에 가서 물론 근데 이제 뉴욕에도 또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류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류는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에 안 가봐도 상관이 없죠 아니 왜 화를 내요 아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학파인가 뭔가 한 거 궁금했는데 망원동파야? 네 망원동 고향이고요 네 네 저의 꿈은 또 그 힙합의 발생지를 좀 제가 어떤 저널리스트가 가서 좀 둘러보고 사진도 좀 찍어와서 좀 여행기이지만 정말 그 문화에 대한 컨텐츠가 남긴 여행기 같은 책을 좀 써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대체 뉴욕을 며칠이나 갔다 올 건데 소망을 그렇게 품은 거예요? 아마 적어도 2, 3주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 세상에 그것밖에 안 가고 네 네 그것밖에 안 가고 정신을 건드릴 거야? 아니 지금 막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귀하게 여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봉현씨를 뭐 예를 들면 배철수 같은 아저씨들은 네 제 느낌이에요 제 순간 그런 사람들은 음악을 하지만 음악을 또 이렇게 논하기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네 네 이쁨을 받을 것 같아요 봉현씨가 어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아 진짜요? 네 뭐라고 하셔요? 뭐 좋게 보신 것 같아요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제가 책도 선물 드렸고 좀 약간 신기하고 좀 재미있게 바라보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 힙합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루고 또 웨퍼가 아닌 다른 영역을 꿈꾸면서 사실 또 잘해야 되고 그렇지 또 인내로서 잘 버텨야 되고 생활인으로서도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려는 사람이 과연 또 제후로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반반입니다 당분간 봉현씨가 그냥 점유하고 싶죠 아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활은 생활은 한 달 유지하는 생활은 잘 돼요? 글 쓰고 이런 행사 아 네 제가 뭐 고정으로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면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짜증 났는데 제 또래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왜냐하면 저는 힙합하면 그 도끼가 맨날 금목걸이 차고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완전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일단은 cd가 그래도 많이 팔리고요 지금 트렌드에 비해서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버는 돈은 자기가 다가져요 난 봉현씨도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도 한 3개월씩 비자 연장해 가면서 좀 있고 진짜로 네 네 그러면 아마 되게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보면 뭐 1년에 10억을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저는 지금 난 돈도 골랐나 봐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그 이제 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정말로 봉현씨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할 일도 되게 많고 꿈이 뭐예요? 봉현씨의 꿈?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뭐 인생을 인생을 관통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까지는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좋아하는 것이 지금 이제 힙합이라는 힙합이자 음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새로운 것을 먼저 개척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좀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결론 짓고 뭔가 하진 않지만 뒤돌아보면 제가 그런 인간형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선구자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봉현씨 같은 사람이 후배가 안 나왔으면 당분간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하나 마지막으로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불러요 봉현씨는? 노래방 가면 윤종신 노래들 부르죠 아 뭐 이렇게 힙합 안 해요? 네 저는 랩을 노래방에서도 하지 않고요 제가 또 정말 혼자 몰래도 안 해봐요? 그렇죠 집에서도 몰래카메라 설치해보면 아시겠지만 집에서도 안 하고요 저는 발라더기 때문에 아 발라더예요? 저는 앞으로도 봉현씨가 쓰는 가사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할게요 네 힙합 가사가 아닌 발라더로서의 가사를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뒤로 밀려 미쳐놨던 힙합에 대한 제 나름의 미안함이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 근데 책을 계속 낸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인스타그램에서만 보지 말고 책으로도 보고 검색해서도 보고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 2주 동안 나오셔서 무지랭이한테 힙합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스페인을 여행할 때 보통 기차의 2등석이나 3등석에 탔다 왜냐하면 거기에 탑승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훌륭한 동행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종종 새장에 든 애완용 새와 함께 여행했다 누구나 신발을 벗었고 크고 두툼하고 차가운 오믈렛을 꺼내 먼저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대개 소도시들로부터 3km 남짓 떨어진 정거장들에서는 물장수가 아구아 프레스카 라고 외치며 남방의 붉은 먼지와 카스티아 지방의 어슴프레한 먼지 속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폴 서루의 여행자의 책 중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